저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데 저는 왜 제가 종교, 교회나 뭐 아무것도 믿지 않냐면요. 일단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서 어떤 무언가를 보이지 않는, 믿게 하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없어서 저는 무교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종교라는 게 인간의 나약함이나 사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점점 사이비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을 신도를 돈으로 보고 영업의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집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어떤 놈들이 신천지인지. 너 신천지! 딱 얘기 듣다 보면.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교회에 신학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의심이 되면 이만희를 막 까봐야 돼요. 아, 뭔가 이 새끼가 나한테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만희를 막 욕해요? 네, 이만희를 욕하고, 야, 그렇게 이만희에 대해서 막 욕하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김정은 빨갱이 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김정은 개새끼 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엄청나게 불편해한대요. 그래서 뭔가 의심되면 이만희에 대해서 막 욕을 해보면 평소에 막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뭔가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잘해줍니다. 잘해줘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어찌 보면은 뭐 3포세대, 4포세대 하면서 굉장히 직장 없이 굉장히 방황하는 세대인데 네, 너무 잘해주니까 돈도 더 많이 주고요. 아, 뭐 알바도 직접 써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신천지야. 근데 사업, 뭐 직장, 뭐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데리다 쓰는 거죠. 그러면서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우리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너무 잘해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장이식까지 해주려고 그런대요. 음... 그러면 종교인들, 거기 신천지에 있는 종교인들과 관계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나쁜 놈이지 만약에 내가 신천지 교인들 나랑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시급도 더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음... 근데 문제는 그 이만희가 원하는 그 끝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만희가 빼먹을 거기 때문에, 빼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을 수 있죠. 당분간은 서로 뭐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어찌됐든 다 틀리는 거다. 그래서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신천지 옛날에 우리가 통일교, 문선명 이렇게 하면서 재산이 몇 백조, 몇 천조 가늠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IMF 터질 때 문선명이가 갚아주려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재산 규모 같은 게 나와요? 대충? 그거는 뭐... 신천지나 이런 이만희가 어떤 땅으로 볼 수도 있고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엄청난 집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부부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건물들도요. 전국에 큰 교회들 다 가지고 있고요. 자기들 건물 자체 건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신천지만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인자가 있어요. 자기 내연녀. 아, 이만희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2인자가... 그러니까 이만희가 원래 와이프가 있었는데 여자를 꼬셔가지고 멀쩡하게 다니던 카톨릭 신도를 꼬셔가지고 압구정동에 살았대요. 그 여자를 데려다 꼬셔가지고 자기 내연녀를 이제 뭐 영의 영적인 마누라다 이러면서 꼬셔서 그 했는데 자기도 돈 다 바치고 하니까 이 여자도 이제 본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사이도 틈 틀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신천지 안에서. 그게 뭐냐 결국... 권력투장. 재산싸움. 그래서 지금... 권력을 잡아야만 2인자가 돼야만 그 모든 걸 가지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그 이제 신천지의 재산. 재산소송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돈이네요. 결국 돈이죠. 사기꾼들의 최종 목표는 돈이네요. 네. 그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일교처럼 뭐 엄청난 그 기업, 대기업을 가지고 있고 김남희라는 이름이 김남희. 김남희라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카톨릭 신자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실은 그래서 그것도 그 타이밍이 아릇하다고 보는데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김남희가 등장을 해서 이만희를 까기 시작했어요. 그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채널에서 이만희를 까기 시작했는데 신천지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그게 묻혀버렸는데 아마 뭐 천문학적인 숫자일 건 사실일 겁니다. 아마. 결국 돈이 있으니까 저네들이 저런 짓들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성현 사장님은 지금 이런 사태법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뭐 그 부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김남희 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고 돈을 계속 요구하고 얼마를 천억을 달라 2천억을 달라 얘기가 나오는 거를 봐서 여하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독교든 사입이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교리 다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소한 치료받을 사람들을 치료를 받게 하고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위기단계가 심각까지 가 있는데도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안타깝고요. 뭐 어떻게든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WHO가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증상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직 위험국이라고 아니라는 생각한 이유는 신천지만 잘 격리하고 다스리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 신천지 교도가 또 다른 교회 가서 감염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좀 이 문제가 잘 정리돼서 명단 찾고 이게 뭐라고 형사들까지 다 동원돼서 이 사람들 찾으러 가야 됩니까 다른 것 같으면 다 자기들이 자발해서 나왔을 텐데 그래서 숨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튼 어떻게든 끌어내서 이 문제를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의도가 있다고 좀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게 빨리 확진돼 버려야 신천지에서만 나온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확진돼 버려야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교회로 잠입시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 얘기를 좀 들은 거 같아요. 그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그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이익만 생각하는 국가적 위기사항이니까 국가적 위기사항인데 공권력이 좀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근데 뭐 말이 쉽지 뭐 구속을 어떻게 시키겠어 뭐 죄가 있어야 시키지 그러니까 아마 다른 건으로 조사를 하든지 우리 별건 수사 잘하잖아요. 이거 말고 우리나라 검찰 별건으로 나올 때까지 터는 검찰인데 뭐 이거 왜 못합니까 이만희가 왜 안 나오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데 그러게요. 이럴 때 좀 그런 거 하지 이럴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엔 군대도 동원하고 그럼요. 정말 국경을 막아버리고 폐쇄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참 방역을 잘하다가 신천지 리스크를 지금 한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극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국가가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교회의 어떤 이런 이단들 사이비전교들이 자유한국당과 얼마나 여태까지 연결돼 있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참 더 놀라운 것들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런 정당이 깊숙히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것들을 새롭게 아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그거를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신천지가 저렇게 커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는 결국은 권력자들이었고 그 권력을 주었던 자들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세력들이 아니었나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특정 교단을 공격하지 말아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종교를 공격하는 중국하고 이렇게 맞짱을 뜯은 양반이 갑자기 왜 이렇게 24만 명짜리 교주한테 초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사람이 신학인도 아니야 기독교인도 아니었으면 몰라서 그럴 거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 자기 전도사고 그런데 신천지를 몰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심 너무 냄새가 나요. 저는 솔직히 신천지 새누리당 이라고 하는 게 틀리지 않나 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구도 굉장한 지금 자꾸 대구를 격리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대구를 비하하는 것도 유연 비여도 퍼지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구도 우리 피해지역이에요. 대구도 우리 대구시민들 힘내시고 대구 빨리 신천지 우리가 그런 위험한 집단들이 거기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고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지역감정 발언이나 그런 건 좀 자제하는 게 오히려 대구시민들 힘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좀 얘기를 다 못했는데 신천지는 무섭게 접근합니다. 심지어 성으로도 포교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들 같은 경우는 포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니까 절대 신천지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은 안 빠지겠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상하게 무슨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심리 테스트를 해주겠다라든지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던 뭐 매일 진화를 하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대놓고 이만희를 욕해봐라. 그래서 이만희를 욕하는데 불편해하면 신천지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힘들어도 신천지 같은 곳에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신천지 같은 곳에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네. 네.